풍수에서는 그 임자일진의 그 기운이 특히 그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. 검은주의 날에 흐르는 그 강한 그 물기운은 부위 그 흐름을 촉진을 합니다. 재물운이 또 폭발적으로 그 증가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검은주의 날은 이 임자일진에서 이 물의 기운은 또 아주 그 중요하죠. 물의 기운이 또 최대로 그 극대화되는 그런 날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검은주가 가진 이 강력한 물기운에 의해서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우리는 그 새로운 재물 기회를 끌어들이는데 그 유리한 그 환경으로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이런 그 금전운의 그 유입이 또 돋보이는 이런 날이니만큼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로드를 구매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날 그 행운의 구역은 바로 물의 구역인 여러분들 계신 곳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그 로드 판매점에서 이런 날은 큰 그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. 검은주의는 그 기민하고 또 영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재물의 흐름을 그 빠르게 그 포착을 하고 정확히 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순발력까지 또 돋보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임자일진의 또 재정적인 복지에 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날 또 재물의 기운을 최대한 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임자일진의 이런 물기운은 또 검은주의고 활발한 또 에너지와 만나게 됩니다. 막힘없이 흐르는 또 재물운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이죠. 물기운은 그 돈의 흐름을 부드럽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도움을 줍니다. 이런 그 검은주의 날에 그런 작용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. 오늘처럼 이런 검은주의 날에 도음복이 터질 이 암시까지 우리가 담아서요. 이런 날 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도음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도음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임자일 재운 유수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도음복 터지는 멋진 그 재수있는 검은주의 날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